뭐하는거야? 뭐하는거야? 어디갔냐? 어떻게 이렇게 이쁘냐? 귀여워 아니다! 야! 어디갔냐? 어디갔지? 나왔어, 공주? 이렇게 놀아지자? 너무 예쁘겠지? 이리 와봐, 공주야 어루에 준비했어, 엄마 아빠가 예쁜 선물 예쁜 이름을 준비했어 엄마 엄마 거기 있어봐 정답 엄마 엄마 그녀는 엄마 아빠 엄마 나 엄마 엄마 베리 공주 목걸이 채웠는데 털이 적을 거 안 보여 베리야 분명 목걸이 잘 찼지? 아이고 이쁘네 이렇게 예쁜데 이렇게 예쁜데 하나 둘 셋 안 보여 진짜 하나도 안 보이네 어떡하지? 목걸이가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베리 아빠 없을 땐 걸고 차고 있어야 돼 누나하고 만나 이상한 목걸이를 차고 있어 오 세상에 베리야 너 너무 예쁘다 어떻게 이렇게 이쁘냐 전에 거보다는 붉은 편이 아닌 것 같아 자기가 지금 차고 있는지도 몰라 거기에 가만있지 인형이니? 코비가 참나야? 음 참나는데 언급 엄청 좋아 코비야 그럼 너 인형을 사주겠는데 인형도 괜찮지? 엄마 부끄러움ächут 파괴 웅 이 식탁이잖아 그렇지 식탁에 가리겠습니다 그치? 이 닭 가리막이지? 코비코너네 왜요? 손 보여 제루가 왜 크림을 상자를 하나 만들어줘야 되나? 코비코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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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에 들어 여기어떻게 코비코너네 뭐하는거 코비코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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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꼬비야 한번 보여드릴까요? 엉덩이 아직 빡짝 눌려있습니다 너무 심하게 눌려있는데요? 이게 뭐냐 지금? 삼자다 삼자 삼자 꼬비야 내가 옆면섭 보여드릴게요 꼬비야 이제 나와 나와 이제 소독 다 했어 꼬비야 꼬비야 이게 좀 익숙해져야겠다 아빠가 되게 잘 만들었지 어때? 꼬비야 맘에 들어? 꼬비야 시바경 같은데 꼬비야 꼬비야 진짜 요것도 오래 썼다 맞아 임시로 만들었는데 꽤 튼튼했어 잘 썼어 근데 아직도 여기 코비 이빨 자국이 아직도 참는다 이제 이거를 여기다가 넣어줄거야 자 이제 그러면 자 이제 이렇게 우와 이게 뭐야 이런거였어? 사이즈 잘만된다 그렇지? 응 딱 잘 만들었다 응 응 응 응 응 자 여기가 응 응 응 여기 기다려봐 거기다 이제 아빠가 해줄게 여기다 놓고 문을 닫을게요 응 응 응 됐어 이제 그리 할 수 있어 해봐 해봐 응 저렇게 안하면 그 사이로 코비가 얼굴을 넣어가지고 그냥 뺏어먹더라고 대단해 뒤에서 얼굴을 넣어가지고 코비가 왔지? 응? 뭘 먹고 있잖아 나도 먹고 싶은데 다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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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나아 물에 어? 열린다 어? 잠깐만 안돼요 먹을게 있는데 먹을 수가 없어 진짜 어쩔 수 없네 나와 엄마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부모님 고마워요 너도 넵 밥 잘 챙겨 먹어 엄마 아빠 없을 때 엄마 아빠 오늘 생각나는 잘 fool 어색 감사합니다.